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에 한국을 대표할 선수들의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강석캐스터가 전합니다. 세계대학생선수권대회에 출전할 한국 학생 대표 선수들의 옥석가리기가 끝났습니다. 지난 5일 제5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 전국승마대회에서 세계 승마선수권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 2차 선발전이 열렸고, 예비선수를 포함해 4명의 선수가 한국 대표 자격을 얻었습니다. 1, 2차 선발전 합산 결과 정철희가 1위에 올랐고, 황대현과 김보선 순으로 선발전을 마쳤습니다. 김보선과 방실에는 최종점수가 동류를 잃었지만, 동점일 경우 장애물 종목 점수를 우선한다는 선발전 규정상 김보선이 앞섰습니다. 방실에는 아쉽게 4위에 오르며 예비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발전을 통과한 4명의 학생선수들은 한국학생승마연맹에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대학생선수권대회까지는 50여일 남짓.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국학생승마의 위상을 높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어떤 기간 철저한 수술권을 시작하실까요? 고릴대회 신석전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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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전수권대효